경남 거제의 한 아파트 뒷산입니다. 갑자기 나무와 함께 토사가 쏟아지면서 주차된 차량을 덮칩니다. 당시 산사태로 흘러내린 토사가 아파트 현관 출입구까지 그대로 밀고 들어왔습니다. 현재 임시 복구 작업이 진행 중인데 흘러내린 토사 밑에는 차량 여러 대가 매몰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파트 1층은 물론이고 엘리베이터까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주민 90여 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승용차 한 대가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서둘러 물속으로 뛰어들어가 운전자를 구해냅니다. 거제와 양산에서는 도로 침수로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양산 유산동에서는 산사태로 차량 5대가 매몰됐습니다. 거제에는 19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거제 서희 말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38m에 이르는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창원 구련고개와 양산 배태고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해 한때 차량 운행이 통제됐습니다. 잇따른 태풍에 과수농가에서는 낙과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밀양강에는 홍수주의보가 발령됐고 양산 내송천에서는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KNN 이태훈입니다.